안녕하세요. 러브TV입니다. 지난번 가차로 뽑아두었던 철의 뱀파이어 제임스를 레인저 재료가 없어서 초월진화를 못하고 있었는데 드디어 전부 모았습니다. 적당한 철의 뱀파이어 제임스는 공급부터 진화하고 초월로 가면 레인저 재료가 줄어들게 되니깐 조금 모자라도 가능합니다 전화가 없을 때 사실 이 압력을 계속 자를게 되었을 때가 되었습니다 오픈이 있을 때 벽루 이렇게 해야돼서 다 몇에선도 맞게 다 Archive 역시 이번 압력으로 다 사실을 다 한 반으로 해둘 servir 초월진화는 항상 기분이 좋네요 스파레스파인 5번째 스파레스파인 1.5번째 스파레스파인 2.5번째 이 덱에 풍선 마에스트로 코니를 빼고 대체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장비를 다 빼고 다시 채워줬습니다 이 덱에 풍선 마에스트로 코니를 빼고 다시 채워줍니다 이 덱에 풍선 마에스트로 코니를 빼고 다시 채워줍니다 이 덱에 풍선 마에스트로 코니는 매우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이 덱에 풍선 마에스트로 코니를 빼고 다시 채워줍니다 아... 나는 그리기의 정보가 없을까? 상승culos 아... 이렇게.. 제 자신감에 jaką 막 task하는 게임을 원하는가? 1. 1. 1. 1. 아, 메인에 비해는 못하면? 아, 여기가 더 좋은데, 진짜 잘는 거 같은데? 너무 좋아. 아, 이 스크래소는 진짜 잘 어울린다. 이 스크래소는 너무 좋았어요. 그 다음은 스크래소가 굉장히 잘 어울리더라구요. 이 스크래소는 한국의 스크래소가 굉장히 잘 어울린다. 이제 스킬을 보러 가보죠 형태를 마늘을 던지네요 아, 흑흑흑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킬은 주위레인저만 버크 받으니 잘 배치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신브레인저 버크가 끝나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계속 써볼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귀엽잖아요. 흐흐흐흐 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